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혈관 기능장애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심혈관 기능장애와 관련해서 심장질환에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질환이 있다.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한 것은 후천성 심질환과 관련해서 류마틱카다이티스하고 류마틱피버에 대한 과와 가와사키 디지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조금 리뷰를 하고 지나가면 어큐트 류마틱피버에 대한 것은 왜 온다 그랬었나요? 기억나요? 보통 그루베이 스트레프토코커스에 의해서 그런 감염균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인두염, 호흡기 감염을 앓은 후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면역계 질환으로 오는 류마틱피버, 류마틱카다이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류마틱피버는 관절이나 피부, 뇌, 심장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좋아지는 셀프 리미티드 일리스, 그래서 자기 한정성인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합병증으로서는 류마틱 심질환, 류마틱헛디지즈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특히 어디쪽에 있냐면 렙트브 아트륨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승부판에 가장 흔하게 침범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진단을 보면 ASO, CRP 또는 ESR, ECHO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에는 주중상과 부중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주중상 1개, 부중상 2개라든가 또는 부중상 1개, 주중상 2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류마틱피버, 류마틱카다이티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치료 방법에는 페네실린 주사를 쓴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롱텀하게 케어를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간호중제에서는 퇴악에 대한 이행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와사키 질환에 관련해서는 일본 사람이 그 진단을 내렸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와사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그 진단을 보면 크게 5가지 진단 증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와사키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5가지 증상들을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게 5일 이상의 아주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의 말단 부분에 부종이 오면서 그것이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지나면 각질이 돼서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벗겨진다 하더라도 그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 각질이 벗겨지게 되면 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눈에 그 결막 충혈이 온다 그랬는데 아이 왁스 눈곱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 그냥 충혈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티피칼한 게 입술의 홍반이라든가 구강인두의 발적이라든가 딸기 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고 그래서 먹는 거를 잘 못합니다. 입안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신에 여러 가지 발진들이 나타나는 되게 수포가 형성되지는 않는 발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까매지면서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은 그것 이외에도 경부, 임파선, 종창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치료 방법에는 IVIG, 그래서 감마글로블린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제는 관상동맥 누가 생기고 관상동맥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치료로는 우리가 그런 관상동맥 누웠던 혈전이 막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살리실레이트 계통의 약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항혈소판을 쓰는데 초창기에는 고혈과 염증,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혈의 랑에 살리실레이트를 쓰고 이후에는 항혈소판 제재로서 메인텐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사키에 대한 질환은 국시에도 잘 나오고 여러분의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암기를 해두시도록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4장 혈액과 면역기능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과 면역기능장애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게 아마도 WBC, RBC, 빈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히 아동기에, 영유아기에 또는 청소년기에 혈액과 관련된 질환, 면역기의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혈액과 면역기능장애 것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스크리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동과 관련된 혈액과 면역기능장애의 특성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과 면역기능장애 아동의 간호중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혈액과 관련된 질환 익히고 나면 임상에 나가면 그런 아동을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어세스먼트하고 간호중재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적혈구 질환과 관련해서 빈혈, 빈혈의 종류를 볼 거죠. 빈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철결핍성 빈혈과 겸상적혈구 빈혈, 재생필량성 빈혈 이런 정도를 살펴보실 것이고요. 두 번째, 지혈장애와 관련된 혈액질환으로서 헤모필리아, 혈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역결핍장애와 관련해서 HI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액과 면역기능장애와 관련해서 적혈구 질환 이렇게 붙였는데 레드 블러드셀 디소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병원에 가면 모든 환자들에게 피를 뽑아서 CBC 검사를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 CBC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WBC가 얼마인가 또는 헤모글로빈이 얼마인가 헤모글로빈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헤모글로빈 빈혈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블러드 속에 적혈구 수가 얼마나 되는가 정상 이상인가 정상 이하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죠. 당연히 빈혈은 헤모글로빈이 정상 이하인 경우를 이제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빈혈, 일단 블러드 피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뭘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헤모글로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블러드가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는 거죠. 혈액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혈액,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인데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빈혈을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리적인 불안, 생리적인 빈혈 또 하나는 형태적인 빈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26쪽에 보면은 전혈구 계산, WBC 카운트 하는 게 나와 있고 표, 글상자 24-1에 보면 적혈구의 형태적 특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피검사를 했을 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검사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혈구의 형태적 특성 보면은 여기 표에 나와 여러분의 표에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거는 블러드 검사를 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놓고 스며, 유리를 놓고 쫙 블러드를 밀었을 때 밀고 나서 그것을 현미역형으로 바라봤을 때 세포의 크기가 어떤가 RBC의 형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며 해가지고 적혈구의 형태적으로 분류를 해본다 그러면 적혈구 세포의 크기가 어떤가 그래서 적혈구의 크기가 정상인가 정상보다 작은가 또는 큰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고 또 적혈구의 모양이 어떤가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아니면 예쁘게 동그랗게 적혈구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 또는 이 적혈구의 모양이 해모글레븐의 모양이 이렇게 난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가 겸상적혈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해모글레븐의 RBC의 색깔은 어떤가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아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24-1 표에 나와있는 우리 RBC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모글레븐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해모글레븐의 수치가 RBC의 수치가 얼마인가 따라서 우리가 정상보다 많다 적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RBC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블러드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 빛깔을 내는 게 결국은 이 RBC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 RBC는 정상 수치가 얼마인가 네 여러분이 물론 생리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RBC가 4.5에서 5.5입니다. 해모글레븐이 11.5에서 15.5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RBC라는 것이 4.5에서 5.5 단위가 뭡니까? 밀리온이죠. 밀리온은 얼마를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평방미리미터당 적혈구 수를 얘기하는데 4.5에서 5.5 곱하기 밀리온이라는 것은 백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평방미리미터 안에 얼마가 있냐면 450만에서 550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모글레븐은 11.5, 15.5 사이라는데 물론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 뭐 적혈구 수치가 이래 해모글레븐 수치가 10보다 이하로 떨어졌어 아니면 10보다 올라갔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빈혈을 평가하는데 이 RBC 이 RBC의 모양에 따라서 이 빈혈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빈혈인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C를 보면 그 밑에 검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CBC에서 검사해모글범이 얼마 나왔고 그 다음에 MCV, MCH, MCHC 또는 RDW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여러분의 랩에 그러니까 SOAP 관호과정 적용하는 것 중에 objective 데이터에다 이런 걸 넣습니다. 그러면 MCH가 뭐고 MCV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CV라고 하는 것은 Mean Corpuscula Volu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orpuscula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립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MCV는 적혈구 한 개 평균의 평균의 크기 부피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뭐 펜토리터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평균 적혈구의 용적이 얼마인가 그 용적이 떨어지면 빈혈인 거죠. 그 다음에 MCH라고 하는 것은 Mean Corpuscula Hemoglobin 그래서 한 개의 적혈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빌의 평균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어떤가 그 다음에 MCHC 이거는 Concentration 그야말로 농축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적혈구 한 개당 평균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RDW는 RDW는 적혈구 평균의 크기 아까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 모양이 크기가 어떤가 또는 색깔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결국은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결국은 이 지표를 보고 확인해내고 진단을 붙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BC를 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WBC에서 백혈구 수치가 얼마인가 WBC의 백혈구 화이트 블러드 셀이 얼마인가 그래서 많이 넘으면 염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이 단위를 보지 않고 4.5에서 1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수치가 그러면 단위까지 풀어서 다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3제곱미터당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면 4.5에서 13.5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0.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카운트를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10의 3승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000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렇다면 4.5에서 10이다. 그러면 4,000 여기서 얘기하는 4,500에서 13,500이다.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두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특이적인 백혈구 수를 좀 봐야 되는데 WBC가 그렇게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간별 백혈구 수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뉴트로필 호중구냐 밴드냐 또는 호상구 에어지노필이나 또는 베이소필이냐 림포사이트냐 또는 다네코 모노사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백혈구 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어떠한 원인균이 있어서 이게 올라갔다라는 걸 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검사 했을 때 보통 뉴트로필이 가장 많이 나오죠. 여기 3.5에서 5.8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얘기했죠. 뉴트로필이 가장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혈액 종양을 앓거나 또는 혈액의 종양이 있거나 그러니까 암이거나 이럴 때 호중구 절대 호중구 수를 계산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뉴트로필이나 밴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 호중구 수 ANC를 계산해서 어떤 약품을 쓰든지 아니면 완전한 역격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에 따라서 호산구 에어지노필 카운트가 얼마냐 특히 알러지성, 기생충 이런 거에 질환이 있을 때는 에어지노필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빈혈에 대해서 볼 건데 아기들에게 빈혈이 오면 왜 빈혈이 왔을까 빈혈이 오는 원인들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영양 보충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충분히 해모글로빈 산소를 포함한 영양분들이 전신에 공급이 돼서 거기 영양 공급이 되고 그래야지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빈혈을 앓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백하거나 아니면 아주 기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뭐 어떠한 평상시 정상 아이들의 활동과 달라졌을 때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빈혈에 영양을 미치는 것들 특히 영양을 미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혈의 원인들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빈혈은 크게 아예 적혈구, RBC 자체를 생산을 잘 못해 그래서 적혈구 생산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적혈구를 다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혈구가 확 소실이 됐다든지 또는 적혈구는 생성이 됐지만 이게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자꾸 파괴가 돼요. 그래서 적혈구의 수치가 적어지면 빈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적혈구 생산이 저하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영양 시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영양 결핍과 관련이 된 것들 철붐 또는 엽산, 비타민 B2L부, 구리 뭐 이런 영양 결핍 때문에 오는 빈혈 자 여기서 철분 당연히 해모글로빈하고 묶는 1대 4의 비율이 있죠. 그리고 엽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의 한 종류죠. 비타민 B복합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엽산이 결핍되면은 특히 임산부에게서 이 엽산이 결핍되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손상을 줍니다. 신생아 기형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일반 정상인들도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엽산은 철분과 함께 적혈구를 형성하는 데 필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엽산이 부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빈혈의 원인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골수 생산을 저하시킨다는 것 중에 적혈구를 생산을 저하시키는 것 중에 보면은 급성 백혈병이라든가 또는 신경모세포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골수 기능에 장애가 발생이 돼서 적혈구를 생산을 잘 못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또는 악성 종양이라든지 암이죠. 그 다음에 뭐 급성 어큐트 림포사이틱 루케미아 이런 것들은 다 적혈구 생산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소실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어서 보면은 뭐 급성 혈액 손실 그래서 코피난다든지 또는 헤모필리아 그래서 어떠한 혈액 응고 인자의 문제 때문에 한 번 출혈이 생기면 응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브리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특발상 혈소판 감소증이나 우리가 이제 보통 이디오페식 서럼볼 사이토페니 풀프라 그래서 자반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DIC 이런 것들은 적혈구를 소실시키는 게 이제 그야말로 RBC를 파괴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는 출혈로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파괴의 증가 이랬는데 이것들은 혈구 내에서 헤모글로빈의 그 이상증이 있거나 또는 혈구 외에 어떠한 항암요법을 하든지 방산전요법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런 화학요법 중에서 치료를 하면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빈혈이 올 수 있다라고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혈의 증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표에서도 나와있지만 점성이 굉장히 어때요? 때에 따라서는 출혈이 많아졌을 때는 끈적끈적해질 수도 있겠고 또는 볼륨은 많은데 헤모글로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볼륨, 물은 많은데 헤모글로빈은 적게 되면 볼륨은 많아서 열심히 돌기는 하겠지만 영양 공급이라든가 산소 공급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량, 이런 것이 블러드가 막 서큘레이션 돌다 보면 심장 내에서 이제 머머, 머머가 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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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심잡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낮으면 사이어너시스가 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혈을 빨리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이거에 대한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발견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이어너시스가 있거나 또는 창백해 또는 아주 피부가 하얗게 보인다거나 또 눈 밑을 이렇게 앙검을 이렇게 내려봤을 때 눈 앙검 밑이 하얗게 보인다거나 분홍색이거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뭐 하얗게 보인다거나 또는 뭐 손톱 끝, 발끝 어떤 피부를 이렇게 잡았다 놨을 때 그게 다시 리턴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빈혈의 수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중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뭐 어떤 빈혈의 원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후 1년에서 36개월 된 애기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면서 또 저기 뒤에 가서 보면 청소년기에는 급성장하는 시기고 또 멘스트레이션이 있고 이러면서 빈혈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으니 아까 원인의 세 가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빨리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피검사를 하면서 골수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사실 단순한 영양부족에 의한 빈혈인데 막 골수검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침습적인 행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각 검사는 왜 하는지 이런 중요성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아이한테도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아주 작은 아이들은 물론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잘 못하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 윽박질러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막 눌러가면서 레스트레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알코올 솜을 주고 네가 한번 닦아봐라 그리고 이렇게 닦는 거 같이 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빈혈과 관련된 합병증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간호가 간호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 이 헤모골로빈이 부족하게 되니까 조직 내에 저산소증이 생겨서 세포의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당연히 감염에 대해서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그래서 감염 증상들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열이 오른다거나 어떤 상처가 나면은 금방 그 주변이 빨개지고 정상보다 더 많은 이상 증상들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영양 공급에 의해서 철분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빈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임신 있는 동안에 임신 3기에 어머니의 그야말로 탯줄을 통해서 영양 분들이 특히 이런 적혈구를 통해서 임신 3기 동안에 철분들이 아기한테 옮겨져 갑니다. 태아한테 옮겨져 가는데 아기한테 가서 충분히 아기가 흡수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분의 철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이나 비장 또는 골수 등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서 충분히 만삭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지 않는데 조산이라든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찍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충분한 철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더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배 속에 있을 때 충분한 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보통 5,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철분을. 그래서 출혈성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제 뭐 일찍 조산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쌍둥이거나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철분을 충분히 비축하지 저장하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2, 3개월 정도는 유지하고 이후에는 철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제 이런 것들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영양 보충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철결핍성 빈혈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영양 결핍이라 그러면 철분 강화 영하염 곡분을 먹인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여도 사실 아이들에게는 크게 부작용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정량의 철분을 지속적으로 먹여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먹일 때 보면은 뭐 철분 제재를 먹였다. 우리가 보통 철분 제재를 먹이고 그런 곡분을 먹이면 아이한테 복통을 유발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생우유들 슈퍼에서 사온 생우유들은 아기들한테 안 먹이죠. 특히 돌 때까지는 그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유 속에 있는 우유 단백질이 아이들에게 아직 그거를 충분하게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우유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유를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철분 강화의 분유 또 곡분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되면 이 철분은 잘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흡수가 돼야 되지만 이 철분을 흡수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흡수를 시키냐 하면 12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장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태가 산성 상태에서가 더 잘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분을 먹일 때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이면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분 제재를 먹일 때는 반드시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여라. 그리고 산성 환경에서 잘 흡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먹여야 되냐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간에 먹이면 위에 위액이 염산이잖아요. 그 위액이 많이 나와 있을 때 먹이면 이런 철분 제재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식간에 철분 제재를 먹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어야 될, 익혀두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구용 철분 제재를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설사나 변비, 오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런 철분 제재를 먹일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철분 제재를 먹이게 되면 대변 색깔이 달라져요. 대변 색깔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도 꼭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변 색깔이 어떻게 변해지냐면 검은 녹색, 검은색을 띈 녹색 이런 대변을 보게 됩니다. 또는 초록색을 띈 검은 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보호자들이 깜짝 놀리겠죠. 우리의 대변 색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보호자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 중재 방법에 철분 제재를 먹이는 철분 결필성 빈혈에서 철분 제재를 먹일 때 주의해야 될 것 보호자에게 교육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식간에 투여하라, 그 다음에 신과일이나 주스와 함께 먹여라, 그 다음에 우유에는 철분 흡수 방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분을 먹일 때는 우유하고 함께 먹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변의 색깔이 검은색이 섞여있는 녹색 이런 변인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변의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철분 섭취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약하는 방법을 조금 조절을 해야 돼. 먹는 거로 안 된다 그러면 필요시에 근육주사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주사를 놓을 때는 그냥 IM처럼 놓게 되면 바늘이 나오는 부분들이 철분이 다 스며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또 까맣게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한쪽으로 쭉 밀어놓고 주사를 놓고 나서 밀렸던 근육을 다시 놓게 되면 거기가 덮이기 때문에 피부가 착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철분 제재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액상이 치아를 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나 점접기를 이용해서 구간 안쪽에다 깊숙이 넣어서 철분 제재를 투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1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